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산림살이가 참 다들 어렵네요. 또 일부 사람들은 또 잘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참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경제난에 보험을 깨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네요. 보험은 보통 서민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은 일종의 미해를 준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개인연금에 대해서 이런저런 호불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에 정기적인 이런 돈을 만질 수 있는 거가 국민연금은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개인연금을 붙지 않습니까 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개인연금의 그런 구매력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그런데 이 보험은 마지막에 손을 대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을 때 대부분 이걸 깨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크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행편이 아주 안 좋을 때 마지막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손을 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윤수기님이 자영업자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 내용을 한 것은 이제 경기의 풍향계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보험을 깨는 것입니다 이 보험은 자발적으로 깨는 면 해약환급금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금을 불입하지 못해서 깨는 경우를 효력상실환급금이라고 두 가지 다 여러분들 그냥 보험을 깨는 거니까 오늘 이 기사를 쓰신 분이 초두에 지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우는 가운데 보험을 해약하는 규모가 역대 최대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시간 변화에 따라서 보험을 깨는 액수가 얼만가를 보니까 진짜 역대 최고치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닥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보통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팍팍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자료거든요 서민들이 대출 이자를 갚는 것조차 어려워지자 매월 꾸준히 모아온 보험부터 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은퇴 이후 생활을 위한 준비 자금이 당장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셈이다 이 보험을 오랫동안 불입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20년 10년 30년 이렇게 불입하는 거가 10년 20년 30년은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문제를 저는 서민 측면에서 보지만 나라 경제 전체 차원에서 보니까 2020년도에 34조 6천억이 3년 만에 3조 8천억인데 2020년 보험을 깨는 해약 환급금 같은 경우는 보험 불입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비례해 가지고 그런데 이례적으로 2022년하고 2023년은 액수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민 생활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걸 잘 해석을 했네요 보험을 해약하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2020년과 2023년에 대폭 보험 해약금이 증가한 것은 고금리로 금융권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금융지약층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보니까 금리 상승 추이하고 환급금 증가 추세가 거의 겹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보험을 또 여러분들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보험을 깨지는 않지만 보험을 담보로 해가 대출하는 사람들 숫자도 아주 이런 폭증하는 숫자 보험 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료들이 다 서민 생활을 나타나는 일종의 바로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보험을 중간에 깨게 되면 환급 수수료가 있어 가지고 원금도 해수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무릅쓰고 서민들이 보험을 깨는 겁니다 당장 급하니까 그럼 이제 은퇴자금을 준비하는 것을 그냥 포기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참 힘들죠 힘든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20년하고 2021년에 34조 원 규모니까 이게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얼추한 34조 원 규모인데 그런데 2022년에 36조 2023년에 38조 그러니까 경기로 인한 고통을 나타내는 치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 이전에는 어느 정도 됐냐 보니까 이걸 두 개 합체하겠죠 2002년도에는 대개 한 15조 2010년도에는 18조 2015년도에는 27조 2015년대 27조에서 34조 원을 거쳐 가지고 38조 원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이유가 보험료 내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32.8%고 목돈이 필요해서 28.9%지만 대부분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험치로 미뤄볼 때 보험은 마지막에 깨는 것이다 이야기죠 마지막이 깨기 때문에 바닥 경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이렇게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